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머티리얼즈 이거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문제를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23,000원대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깨고 내려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9,000원대까지 내려왔죠?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자 고가 515,5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19,000원까지 빠졌죠?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IPO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IPO 종목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민수가 PB점에 한 24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가에서 515,000원이죠. 70에서 80% 정도 내려오게 되면 거의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0%는 아닙니다. 근데 80, 90%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 정도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욕먹을 만한 소리인데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봤을 때 여기가 거의 바닥인데 물론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주식은. 근데 거의 저점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매수하는 쪽에서도 이거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ls머티럴즈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는요. 일단 사모펀드가 블록딜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정리하고 있죠. 자 그 틈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월가에서 트럼프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은 올라가고 수혜주들 피해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대표적인 피해주죠. 자 이런 현상이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민수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분관계 보시면은요. kvr 투자라는 곳에서 9.3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kvr 투자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k-stone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이에요. 자 여기서 원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정리하고 상장했을 때 남은 물량입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물량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 다 한꺼번에 정리했으면 5천억을 버는 겁니다. 근데 보호의 수가 묶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보호의 수 물량 때문에 못 팔았는데 그 보호의 수 물량이 6월부터 풀렸습니다. 이 물량들이 나오면서 블록딜이 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도 한 2대 주주가 기소 블록딜을 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 근데 여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록딜을 하는 걸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빠질 게 뻔하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악재가 겹친 거죠. 거기다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항상 악재는 복수로 나타납니다. 단수로 나타나지 않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에 관련한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있으시면 한결 대응하시기 편할 겁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전력망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운송 많은 분야의 울트라 커페스트가 사용되게 됩니다. 최근에 전력망 관련해서 LS 그룹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LS 에코에너지, 그죠? LS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 자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바꾸기 위한 작업. 유일하게 못 가는 게 LS 머티리얼즈. 근데 LS 머티리얼즈 전력망 관련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뿐이지 수급이 안정이 된다면 이 이슈 반영이 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울트라 커페스트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리튬형 커페스트인데 리튬형 커페스트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충전 시장은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리튬형 배터리의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 시간 오래 걸리고 테슬라도 이 부분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리튬형 커페스트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매출이 많습니다.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70이 북미, 여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부터 IRA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북미의 공장이 있거나 북미의 매출이 많은 기업도 수혜를 볼 가능성은 큰데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IRA도 폐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픽화 누료에도 LS 이닝크 상장. 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LS 이닝크를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충전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이 된다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충전. 그러면 LS 머티럴즈도 같이 동방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력기기 얘기를 했는데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죠. 수급 때문에 빠지긴 했었지만. 울트라 커페스토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지는 시스템이다.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뿐입니다. 반영되면 전력 이슈로 묶이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연료전지, AI 전력 공급, 역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부각되면서 자 블룸에너지 공급한 이력이 있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예수 부분, 케이스톤 파트너스. 자 상장했을 때 팔았으면 5천억 버는 건데 못 팔았습니다. 나머지 물량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블록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세력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충전 이슈.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이고 리투미안 커페스트라는 대안이 있죠. 자 두 번째, 자 LS 이 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한다면 충전 이슈로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네 번째, 고효율 연료 전지. 이 두 개는 전력 이슈나 에너지 이슈, AI 데이터 센터 이슈로 묶이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아직 수급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뿐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충전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충전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북미에 많이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고, 테슬라도 당연히 알고 있고, 리투미안 커페스트라는 제품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말쯤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리투미안 커페스트에 대한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었고요. 물론 이거 아직 오픈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든 안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테슬라가 리투미안 배터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게 리투미안 커페스터입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가 예정이 되었고요.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만한 대용 호재입니다. 여러분.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이 번호로 LS라 보내주시면 관련 일정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 당연히 VI 걸리고 급등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잖아요.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죠? 제가 뭐라고 했죠? 5만 1,500원에서 7,80% 정도 내려오면 거의 바닥인데 진바닥인데 거의 도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력도 이거 모를 리가 없겠죠. 이거 바닥에 가까워지게 되면 터뜨릴 겁니다. 아마. 미리 일정 챙기시고요. 제가 피부 생활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기자들. 세력 인맥을 통해서 나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자 차트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2만 3천 원대가 깨지면서 패닉셀이 나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건데 받아가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물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관동향을 보면요. 자 이게 누군가 나타나게 되는데 받아가는 세력들.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 물량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PB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정도 단계로 사요. 처음에 저가 회사입니다. 두번째 구간매수. 세번째 근접업가. 네번째 시장가입니다. 지금 1단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깔아놓고 사는 거죠. 이 친구들도 바보가 아닌데 7,80% 내려오면 바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5,000원. 16,000원 구간까지 감안하고 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고 있다는 거죠. 좀 물량이 채워지면 2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시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테슬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해치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들 제가 보니까 단기 차익을 노린 해치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수급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이슈보다. 자 어쨌든 간에 공매도 세력, 해치펀드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IPO 종목이라는 겁니다. IPO 종목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PB생활하면서 봤는데 펀드매니저나 저게 애널리스트들 IPO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먼저 패턴 분석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런 전략 전술 IPO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냥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IPO 종목 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60% 정도 빠진 거죠. 거의 19,000원대니까 2만원이 깨졌습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있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에 테슬라 일정이 2개가 있습니다.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폭등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흔들겠죠. 그래서 대응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급상에서 사모펀드의 블록딜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물량을 내놓는 거에 따라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익을 노리들어 온 해지펀드 이 친구들 자 현재 1단계 진행 중입니다. 물량 나오는 거 봐서 2단계나 3단계로 갈 겁니다. 세 번째 공매도 세력들 이 친구들도 지금 밑에서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3만원 때 돌파를 못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3만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 위에서부터 매도를 한 거죠. 얘네들이 자 이 3만원이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숏 커버가 아닌 거 스키즈로 바뀝니다. 그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여러분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이때 호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원, 80만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슬슬 채워 넣기 시작해요. 숏 커버 그러다가 실적이 오픈되니까 주가가 악재가 반영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스키즈로 대응했어요. 그래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300%가 오릅니다. 액분하기 전에 급등이 나와요. 숏 스키즈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급락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고점에서 빠진 거죠. LS 머티리얼즈도 급등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제가 그래서 특별한 리포트를 아까 준비했다고 했는데 자,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자료인데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리튬형 커페스터, 울트라 커페스터 자, 기술적 분석에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출구 전략 구간별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케이스톤 파트너스 펀드에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과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LS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LS는 테슬라 일정이었죠. 그럼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2번,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출구 전략 그 다음에 구간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급등 예상 종목까지 자, 리포트 LS 알러 보내주시면 문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람방 LS 머티리얼즈 매매 진행하는 실시간 텔레그람방인데 이거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010-3158-8575 자,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이고요. 당연히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여기서 제가 LS 머티리얼즈도 예전에 신호를 드렸어요. 상장했을 생각나십니까? 12월달 작년에 이날 제가 드렸습니다. 12월 12일날 LS 머티리얼즈 2만원 19,940원 시초가에 체결이 됐는데 자, 이게 그리고 급등이 합니다. 1월달에 제가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1월 5일날 5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날 5만원 돌파 시도가 몇 번 나왔었죠? 3주 만에 250%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전력기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S 일렉트릭입니다.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죠.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3월 초부터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LS 일렉트릭 예전에 LS 산전이죠. 자, 그래서 3월 초에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3월 7일이죠. 7만 8천원 AI 데이터센터 입시 발생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거 별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7만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거죠. 자, 계속 갈 종목이니까 2029년까지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매집주방은 그러니까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발굴해 드립니다. 3158에 8575 1번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이번 주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 월가에서 이미 트럼프 수혜지로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 국내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안보 방위산업 에너지업정 금융업정 제조업 이슈 정리 타점 분석 다 해놨고요. 탑픽 다섯 종목까지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되면서 자, 시작이 될 겁니다. 미리미리 자료 준비하시고요. 3158에 8575 TT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TT 그러면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쉽지 않은 구간이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구간인데 그럴수록 냉정하게 자, 대응하시고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LS 아리서처 리포트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입장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 매집주방이죠.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어 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LS라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문자로 알려드리고 TT라고 보내주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종목 있는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에 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특히 자, 출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간별 매매 대응 전략 확인하시고요. 탑픽 자, 다섯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 수익률 급등 확인하시고 계좌에 꼭 담아두시면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집주방 LS 일렉트릭 LS 머트럴즈 같은 섹터의 대장주를 발굴해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TT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우리나라 곧 커플링이 되면서 이 현상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카멜라 헤레스로 후보를 바꿨지만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에 있다는 거 큰 자금들이 트럼프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챙기시고요. 자, 여러분 LS 머트럴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슈는 다 노출이 됐고 이제는 수급입니다. 수급에서 세 가지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모펀드 블록들 자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3만 원대 뚫리면 안 되겠죠. 이 친구들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매도체 하단 세 번째 받아가는 해치펀드들 자 1만 5천 원대에서 1만 6천 원까지 각오하고 들어온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저가에 들어가죠. 근데 물량 확보되면 2단계로 바꾸잖아요. 그때부터 그 돌리기 시작합니다. 미리미리 전략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빠졌다고 여러분 넉넉히 계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빠질 때는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런버핏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바이온 셀온 여기 뭐가 들어가죠? 바이온에 여러분 그리드가 들어갑니까? 피어입니다. 여기 그리드가 들어가죠. 이것만 지키셔도 주식에서 손실 크게 안 보십니다. 여기 그리드 들어가고 여기 피어 들어가고 망하는 거죠. 지금 어느 국면일까요? 그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모두 다 포기한 국면이죠? 피어입니다. 자 바닥에 가까워지겠다는 거 해치펀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자료 꼭 챙기시고 필요한 자료 꼭 필요한 방향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